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아캄 시티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귀찮은데 아캄시티는 진짜 어? 한참 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정신나갈 후반부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 많아가지고 길모르면 그냥 뒤지는게 자 이쪽을 부수고 진행을 하죠 자 이쪽이다 점프점프해봅시다 자 잡아서 올라가고 자 난간테이크다워 잉축잉 빠셋 아 기다려 트레이시 내가 지금 갈게 그렇게 히스테릭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자 일단 한눈이 총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아 모인다 에라이 너 맞아라 준비하기 전에 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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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스페셜콤보 테이크다워 안 나가냐고 아휴 진짜 아저씨 아저씨 너무했다 아저씨 꿀파운드 아 겁나 오늘따라 정말 안 나가네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더 멋진 장면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좋아 자 여기를 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자 괜히 여기에 정리가 있는게 아니겠죠 알프레이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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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잡한 녀석이었지 자 알프레드한테 아 그 일렉트로 쿠셔너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한번 확인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 원격조동 배태력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서 컨트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역반전이라서 방향이 자 이렇게 한 후에 자 가보면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이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 열고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처음 하시면 저도 그렇듯이 저도 그랬고 그래 이걸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겠죠? 근데 내가 귀찮아서 안 키는 거지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이거 막 나올 때 어떤 BJ분이 여기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헤맸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저라고는 저는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얘는 왜 여기서 꽐라가 돼있대 자 죄다 총을 갖고 있네 아 한 녀석이 총을 갖고 있구나 안녕 자 발로차 싸커 어디서 총을 쐈라 그래 자 꿀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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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 바로 그렇지 이렇게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딱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이걸 못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너같은 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끈질기지 않을 수 있겠어 기다려 아 뭐야 이거 아 내가 그렇게 싫은가 이것을 아우 눌렀잖아 돌려주고 굉장히 유용하죠 이 녀석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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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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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어디서 자 그렇지 아 아우 자꾸 삐따리가 나네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이 큰일리인데 큰일리인데 자 자 그렇지 스페셜 콤보로 이 녀석 매집 좋은 녀석 처리해주고 빠셋 진짜 빨리 가야돼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내가 간다아아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배트맨 시리즈가 좋은게 간단한 콤보로도 꽤 멋있는 화면 연출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잘한다는건 아닙니다 자 환영식을 준비했어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배트맨을 준비했어 자 모퉁이 테이크다 자 그래 적을 죽일때까지 기다려주는 센스 아주 훌륭했다 꿀파운드 등짝을 보자 자 요즘 슈퍼교로는 엘리베이터도 탑니다 안녕 이쁘니? 안녕 이쁘니? 캔디 자 자 이제 이 여성은 제겁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어이 어이 자꾸 트레이시 움직이지마 꼼짝마 내가 널 잡았다고 자 암호를 해독해보자 거래를 합시다 자 이번엔 이쪽 문이 열렸는데 점프점프 레볼루샷 자 그리고 아칸 시티에 비해서 좀 추가된게 이런거죠 자 뭐 그래플러라던가 좀 더 한단계 강한 크리처가 생겨났어 생겨났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어려워졌다는건 아닙니다 자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한번 까주고 또 한번 해주고 자 이 콤보를 이용해서 그래요 한 후에 자 뿅 어디서 뭘 자꾸 던지니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계속해서 가보죠 계속해서 가보죠 자 자 좋아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자, 테이프라우스 딥 다크 펜타지 자, 하나요 너 어디야? 그 놈을 찾을 수 있어 그 놈을 찾을 수 있어 어렸을때 영심이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엔딩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 자 이제 세 명 남았어 한번 돌아왔다가 가서 아 왜이렇게 놀라시나 자 두 마리나 그렇다면 뭐 이 위치에 두 마리면 뭐 후원하지 자 강화공격 끝내고 라스트 발로차사컷 안녕? 팔코네라면 잠깐만 비트맨 비긴제에서도 나왔던 악당인데 그 크리스찬벨 협박했던 녀석 마피아보스 아 영심이가 경태 좋아하게돼? 어허 역시 그런 엔딩이었군 신데레였어 자 팔콘의 아들이 여기 잡혀있는거 같은데 알베르토 어? 자 얘가 캔... 아이고 아니 펭귄은 왜 부숫자 야 야 펭귄은 왜 이런 여자랑 노는데 왜 더 많은 배트맨은 왜 여자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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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그래 공문을 가는거 같은데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 지금 이거 지금 아직 펭귄보면 한쪽 눈에 병뚜껑 안 박혀있죠? 콜라 뚜껑 콜라 그 병 이게 굉장히 그 초기 배트맨 시기 어 시기라는걸 알 수 있어 원래 펭귄하면 한쪽 눈에 그게 박혀있어야 되는데 아 추천 250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민간 아 아 비 nas 배트맨이 왔다 혼내주마 아 어디서 오암마줄이야 꿀파운딩 아마 업로드 하겠죠? 아직 유튜브에 업로드 안한거니까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곶감샷 헬로우 펭귄 블랙마스크 어딨어 펭귄의 등짝을 보자 아우 아무파트만 아파 레이시타워 레이시타워 뭐야 이 녀석은 저 한번 붙어보자고 데스스트로크네요 왜요? 저스티스 리그를 쌈 싸먹는다네 얘 패러디한게 데드풀이었죠 자 데스스트로크를 처치하십시오 배드풀이 마블이 오르잖아 DC에서 얘 패러디한거라고 하던거 같은데 DC의 그 데스스트로크를 패러디한게 처음에 탄생하게 된 비화가 얘도 강화인간 비슷한거죠 공략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녀석이야 반격만 잘해주면 돼 자 자 반격 자 이거 선입력하면은 실패하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타이밍 잘 맞춰서 입력해야 돼 자 으라차 자 그렇지 잔지주를 쓰는구만 자 빠세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한번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꿀파운딩 자 2차전 2차패턴 2차전 2차전 그렇지 됐어 어 쉽게 당하지 않아 2차전 뭐지 이건 잡아 반격 자 배트클로를 발사해서 끌어오고 한번더 한번더 끌어오고 자 초스라잉 자 이러지마 자 반격 꿀파운딩 그렇지 쟤 쟤 쟤 쟤 ů쟤 쟤 흟쟤 쟤 너 이거 쓰지마 자 이번엔 진검으로 덤벼오는대 쟤 쟤 반격 축히하고 그렇지 오케이 자 할 수 있어 충분해 으라차 다시와 한번더와 한번더오라고 한번더 한번더오라고 자 크로스라인 으라차 지피하고 한번더피하고 또 이제 안녕하세요 어디서 안된다니까 자 크로스라인 자 으라차 자 자 반격 한번더 반격 짹 안돼 어 잠깐 이 녀석한테 노이트하겠는데 야 야 좋아 으라차 자 발로 쳤다 도대체 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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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두루치기 잠깐 펭귄 어디가는거야 야 아 아 아 부럽다 아 아 아 부럽다 자 이거 자 이거 데스스트로크에 등짝을 보자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우아우 배트맨 아파 자 원격클로를 이용해서 자 펭귄을 계속해서 쫓아가보자 아 profits ㅎㅎ 악 아 넌 뭐하는거야 아 아 아이 시키 건강해지 stereoty 하 아아아아아아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에 게임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것도 짜증나는데 이건 좀 넘어했어 잠깐 뭐라고 블랙마스크가 죽었대요 자 일단 레이시타워즈로 한번 가봐야될 것 같은데 자 아까는 엄청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원격갈고리를 사용해서 한번에 줄타고 갈수있습니다 나는 무형 문화재 전승자니까 흐흐흐흐흐 아하아 얼쑤 얼쑤 배트맨의 남자찍고싶다 공갈이 불러와 자 일단 배트맨 자 지금 이거는 메인퀘스트랑 다른 상관이 없는 빌런인데 메인스 어 시나리오랑은 아나키라고 하는 이 녀석도 게임에 나온 아니 코믹스에 나온적이 있을까 저 저도 배트맨 빌런들은 다 몰라가지고 이 아나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야 나 방송하는거 우리 아파트 단지사람들 다 알아 아니 아는지는 모를텐데 내가 새벽까지 소리지르는거 알아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을 포기 못하는 이유죠 사람들이 존나 너그럽다니까 새벽에 소리지르는데도 어? 아무 말도 안해 근데 뒤에서 수긍거리겠지 아니 쩌집아이는 쩌집 나 쩌집 쩌집 아들은 왜 밤마다 뭐 소리지른다고 막 어? 정신병있냐고 막 이럴지도 몰라 하하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한번 뭐라 했잖아 다 안다고 소리지르는거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아 진짜 근데 그럴려면은 방음부스 같은걸 사던가 방음부스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럴 돈은 없네요 솔직히 제가 자 여기로 가면 그래 아나키의 환영을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무정부주의자 자 고담시에 아나키란 녀석이 폭탄 3개를 설치했어 그거를 막을지 안 막을지 그건 모두 여러분 플레이어드의 선택인데 자 얘도 나름 빌런이니까 한번 막아볼까 좋았어 야 이거 자막이 나와야지 왜 이거 아나키 자막이 나와 암튼간에 자 첫번째 폭탄을 해제해야되요 위치는 저기야 저기까지 빠른 이동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서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야됩니다 시간내로 제한시간안에 폭탄을 해체해야되요 안그러면 전 죽습니다 좀 빨리 이동을 해야돼 이게 가가지고 그 적들을 다 잡고 폭탄을 해체하는 것까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단순한 이동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이 아니라 저 표기되는게 자 빨리가자 단순히 이동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서 적을 다 잡고 폭탄을 해체할때까지 3분에 가야되 어 돼요 저 충분히 다 깼어요 시간이 그렇게 없진 않네요 아 이거 그 이것도 좀 추가가 된거죠 악함 그 오리진에서 이거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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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속갈고리라고 해야 되나 고속갈고리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어디로 가 아 이거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안돼 저 여기네요 안녕 빨리 공격해 우리 빨리 가시게요 폭탄 해제 빨리 가시고 폭탄 해제 하게요 폭탄 해제 해보게요 아 시간없어 그렇지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써야돼 쓰구 아이고 큰일났다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비켜 시간없어 아 자 맞아도 일단 정마 처리하면 돼 좋아 가시고 가시고 그렇지 저 옆구리 치기 타겟 배트맨은 칼을 쓰지 않죠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불살에 의지 히무라켄신도 아니고 암튼 그런게 있어서 네 적을 웬만하면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쪽으로 하는 척하면서 적들을 마구 패는거죠 약간 사디스크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나쁜놈이죠 살림이 살려두면 뭐해 어? 반명신이 됐는데 사람이 깽감도 못봤는데 얘가 사라져버리니까 어? 이거 보험 안들어놨으면 이거 병원비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깡패한테 사대보험 들어주겠어 슬프네요 자 이제 다음 자 여기 위치가 자 다음은 여기야 그렇다면 배트윙을 타고 코번트 드리직으로 빠르게 어이딩이 됩니다 그건 스포일러로써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자 일단 미션을 진행하려면 이쪽이긴 한데 좋아 이쪽으로 먼저 가자 가는 길에 일단 이거 먼저 처리를 하고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그 짜잘한 빌런들도 이번에는 다 잡고 갈 때야 이 빌런들도 나름 매력적인 애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이고 어디가니 자 이번엔 이쪽인데 자 이 근처에 또 아나키의 부어가 있겠지 어딨니? 미치니? 이 미치구만 아이고 내가 내려가기도 여의치가 않네 오케이 여기 있었어 자 이번엔 또 어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뭘 꼭 먼 곳이야 한참 가야되잖아 이거 빠른 이동도 용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지 자 두번째 폭탄을 해체하러 가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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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번역하드나 자막 제작자 엄청 빡쳤겠다 엄청 열받았겠다 진짜 화났을 것 같애 번역한 사람 보조 귀찮으면은 어? 그 한 번에 띄우는 것도 안하고 아니 그 따로따로 문장 끊어서 띄우지도 않고 한 번에 띄워버리겠어 자막을 그니깐 화났겠어 진짜 빨리 가자아 아우 멀어 응그리 멀다 여기도 아우 멀어 아 왜 이거 못하지 아이고 어디가 아아 그렇지 자 이걸 좀 잘 이용해야 좀 빨리 갈 수 있더라구요 으이차 여기야 자 가보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으락차 일단 이놈 한놈부터 시작하자 자 자 처음 첩바 기념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줬어 자 시간 넉넉하네 뭐 이정도로 충분하죠 충분하죠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콤보테이크랑으로 좀 수를 줄여야되는데 좀 빠르게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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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그렇지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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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번째 폭탄 끝을 내고 자 이번엔 세 번째네요 어 아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복탄 위치가 믿을 수가 없군 자 여기는 펭귄 그 찾으러 왔을 때 왔던 곳인데 이 근처였네 자 이번엔 또 배트빙을 통해서 빠른 이동할 수 있으면 빠른 이동해야지 아이고 반대다 아이고 반대다 어이구 벌써 잠깐만 벌써 시간이 두시잖아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아멘